아 으 으 으 아니 그냥 그냥 이걸 그냥 가격대가 있잖아 으 으 으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가격 정한 대로 막 4.800원 화두면 돼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고 으 네임 때 꽂아봐 나 이거를 꽂을 때 잘 꽂아야 돼 자 이거 딱해서 포인트를 이렇게 딱 했잖아 그냥 포인트를 잘 주란 말이야 이렇게 꽂던가 포인트를 잘 줘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하고 어떻게 넣느냐 꼭 그렇게 꼭 그렇지 하나 줘봐 꼭 안 놔도 돼 이렇게 좀 그렇게 놔도 되고 어떻게 포인트를 줄냐에 따라서 제품이 확 산다고